이 시야 문 나사 온 일 시야 부리제 부리쳐 안 나사 이 모설법 아시니 이 시야 신방 무량세계요. 불가설 불가설을 제재부로 그 때 보살마하사리에 대지폐하사 찬탄나사대에 석가문이 부리에 능허타각세에 현불가사 이 대지에 신통여가사 초박한 강중생나사 지구락법이라 하시고 강경실자 하야문 시세전 이어 신 널 시시에 여래께서 암소하시고 황백천만억회 광명문 나시니 홀리대원 황한광명문가 대자비광혁문가 대 시광명문가 대 환야광명문가 대 산매광혁문가 대 길상광명문가 대 복두광명문가 대 공가 광명문가 대기여 광명문가 대 찬탄광명문 이르라 황여여시던 불가설 광명문이 아시고 우출종종미묘지암마시네 소예단바람이름가 시라바람이름가 찬재바람이름가 찬재바람이름가 피리야바람이름가 선바람이름가 본야바람이름가 찔비염가 희산엄가 해탈엄가 무르엄가 지혜엄가 대 지혜엄가 사자후엄가 대사처후엄가 네 엉에엄가 태군은 네 엉엄어mee라 출려 Pandemie명문가 다 educate 분보험길 게으 Kazu 하시나 이 시계에 아급타까한 국토요 무량 억철로 미신다 억집도 토지 천공 아니 소유의 사천왕 천가 도리 천가 수염만 천가 도솔타 천가 활화 천가 달화자재 천가 범중 천가 범보 천가 대범 천가 소광 천가 무량광 천가 띠엄 천가 서정 천가 무량영 천가 변정 천가 옥색 천가 호개 천가 광가 천가 음식 천가 무량음식 천가 음식 과실 천가 부산 천가 무번 천가 무열청과 성전 천가 선년 천가 색구경 천가 마해수라 천가 내 집이 상비 비상천 천가 일체전 중가 용중가 귀신 등중으로 신뢰집회하고 부유 타방국토가 사바세계의 희신과 강신과 하신과 수신과 산신과 지신과 하천티신과 묘가신과 주신과 야신과 궁신과 첨신과 음식신과 초목신의 여시등신도 길에 집회하고 부유 타방국토가 사바세계의 희신과 기왕안니 소위양목기왕과 남설기왕과 삼장기기왕과 삼태랑기왕과 해병기왕과 설독기왕과 삼재기왕과 복리기왕과 대경기왕니 경 Ин기왕니 간 여시등기왕과 도알겔 뒷iędzy 배하니라 이 시에 서감은 이불이 군분수 사립의 왕자 살마살라사대 여관실세제 불보살급철 요한기신과 자세계와 타세계와 자국토와 자국토의 시금 내 집회도 도리천자고 예지수보와 문수사리 이백불은 나사대 세조나야 신여아그라 청거보할 주탁이라도 불렁붙지하리라 불고 문수사리 하사대 오이 불안으로 간네라도 유보진수하나니 산흥제시지 장보사리 구헌검 내 아이도 당도 미도 하고 이승치땅성치 이승치라 문수사리백불은 하사대 세조나야 아예 과거의 아구수성건 나야 노예칠세 무불소 헛나고 역당임수어 인화에 송가슴문과 천룡팔구와 군밀의 생계 새해 중생 등 문수여래 성실지어라도 피리허여가며 설사정수라도 미면 흥방한 인위에 유한 세조나 안광설리장 보살마설의 인지석 가행하며 이빵은 하야 이낭성치부자 허이사 소세 불고 문수사리 하사대비 삼천대천세계 소유초목총림과 도마죽기와 산수지지어 일무릴수로 자개항하하고 일항하사일사로 일게하며 일게 지내요 일진으로 일급하고 일급진내요 토적진수로 진충이급하여도 시장보사리 중십지관이 이래가 천배다 상녀던 하왕시장보사를 이제 성문벽집을 지어리 문수사리여 자보살의 위신서헌은 불가사의 한미야 미래세계여 두 선남자 선녀인이 문시보살 명자하고 폭탄단 크나 혹춘네 크나 호아 킹냥 크나 호아 콩냥 크나 닙지체 화강노소 칠영상하며 시에 느암당근 백만생의 삼십삼천나야 정불탁도 하나니라 문수사리여 시지장보살마 살아나가 그의 구원 불가설 불가설 급전의 시대장자자니라 시세육을 하시니 시에 호발산자군신부저 만행여래 시니라 시에 장자자 견불상모 청부장은 맞고 힘은 비불아사대에 자카 행은 나사이득 차상이시니가 시에 산자부안신부저왕 만행여래가 거장자자하사 대협준자신인 대당수구안에 더타를 재수구중생하라 하시나니라 문수사리야 시에 천자자가 인발산하대야 금진비대야 시툴가 대급의 위시체고 육도중생하야 광설방편하야 직년 해탈라여야 야자신도 방승불토하리라 하고 이시로 옆이 불전에 입사대원일세 구간 백천만억 나요 타 불가설급에 상리부사리니라요 과거 불가설의 하성지급에 시세유볼라시니에 호활각하정자 저왕여래요 기불순명한 삼백천만억 상법지중예 유일바람은 여하니 숙보기신모하야 용선경하고 행주자와 대천의의 희보인이 기모하 신사하야 상경상도 그늘시시야 성녀광설방편하야 유기모하야 영생전경이라 이차련모는 기전생신기라 가 불구명경하야 혼신에야 타제요 무간지요간니라 시에 바람 문여진 오제세에야 불신 바라하 대당수 엄마야 필생낙체하고 수메같이 가야 광고향화에 급제공부하야 어설불탑사에 대흥공양화에 다가겐가 허증자제와 한여래 하니지영상니 제일사준미나 소하위영니 탐문피비언니 시에 바람 문여가 정례종룡하고 백생정강하야 사장녀나 떼불명태각이라 구원신지 안시니 이 악지세시 이 악지세시 이 악지세시 암모사우에 탕냄무원 부리며 안필지저서니라 시에 바람 문여 수없는 양고하야 천년여래 이 옳몬 풍종성 아름자 성녀야 문지리에 하라야 금시에 여모하직 거쳐 하디라 바람 문여야 학창양공하야 이벳천날씨 한신덕으로 광하우려니 가야 자신모이래로 주야 어렴 못때무처 감훈지 못생기답니다 시야 공룡휼성 나야 제본 현날나 시여 소천네 자로 각각 광경자 제완 그래르니 천장노가 백억상정중 생기본 이라 고래고 시안 어라에 파람 문여가 문자 승리하고 그 신 잡하야 시절 개선 이연 사오부 시야야 양구방 소하야 이에 배하 콩알범 불찬민 한사 솔솔 남구 생계하소서 원 압은 흰신 심히 장사 불구 이 손 이라 시의 과칸 정작 spe fera 5. 구성열발료공양 빌라고에 단조 반사하야 단자 사유 진영호하며 육당진모소생 거처한 이란 시에 바라문여 6. 신내부리하고 육지개사하야 이영목으로에 단자 여왕과 과정자 제왕여제하며 격리리리랄라든니 올견자신이 도해변변하니 각수연비하오 6. 다제약수 호대진부철신으로 비주행상하며 통서치축하고 견제남자 혜연 백천만소가 출몰해줍니다 7. 비주행상하며 격냐처하니 기엄리에 가기하야 8. 복다수다한 나메 다적하뚜하구하 외출라야 이영뇨하고 하야 굳제지 신나야 사건 낙소하며 부처벗가 가며 두족상체리 기엄리에 만유라야 8. 불감기시리라 시에 바라문여는 희엄불려 꼬로와 자연 무그러니 휴일기왕하니 명왕 부뚝이라 9. 개수네 영암며 백성열발 선제라 오사르한 날려너라 9. 개차이네 가시의 바라문여가 홍기왈왈자시의 아처이네 가암 부뚝이의 다발자시 10. 대철 위산섬연 질충해다니 성녀문날 문시리지 내 지옥제중이라니 10. 시사실보와 무더기에 타발실료 지옥이니다 10. 섬녀문날 하글문날 핫도소와 무더기에 타발 11. 약비위신이며 육수엄력이니 비차이 사며 안중불렁도 다니다 11. 섬녀문문 자수는 11. 과연으로 인내 용비하며 탈재재인과 12. 급인 낙수의 니가 무더기에 타발사시남년부제 12. 조학중생의 신사기사로 애경사 십구리엘한 12. 부인계사위가 꽁더가야 12. 국발곤난하며 생시의 호무선인 일세당 13. 거부한 업소감지요 14. 아카야 자연선도 자예단이라 14. 혜정신만 유수네 15. 후효일내 한이기고 백차하고 피해지덩네 15. 후효일내 한이기고 부베라 15. 삼먹하니 기소초가 밀세홍업 폐하니 16. 기처시하단이라 16. 성녀문무 기왕붙어갈 지옥은 한제요 16. 무더기에 타발삼에 지내라 16. 시대의 지옥이라 16. 이수 백천일어 대각각 차별하니 16. 소위 대자는 안구요 16. 십팔락고 자유백하니 16. 어떠기에 무량하며 16. 자유천백하니 영후량고하답니다 16. 자유천백하니 영후량고하답니다 16. 혼신이의 단기약체니에 가해 16. 기왕니 무언 성녀와 할보살지모는 제생에 16. 석파행업이니까 성녀다발 16. 한모는 사겨너라기에 삼보하고 16. 서로 잠신이나 성녀 불경하여서니 16. 사수일천이나 예미해 하처단니 무덕이 16. 무언 말보살지모는 16. 성시하던고에 성녀다에 발라보 16. 한모는 고파랑은 정니니 부호는 17. 시라성전이요 모호는 열짜리에 17. 니다 무덕이 합장합국의 보살 17. 왈흥성자는 각반하사 무지 17. 후어 비련하소서 열짜리에 17. 최연생천 이래로 경건 사미로 안하니 17. 성녀 순지자 이모 설공숙고가야 18. 부시각각정자 제왕여래 답사하니 18. 비효 보살지 모덕탈지옥이라 18. 황시무가내 차일제이니 19. 아실덕수라 가여 굿동생을 잇니다 18. 기왕이 흘리래야 합장 밑에 18. 널 바라문여 신념공기하야 18. 오차사이하고 19. 편허각하정자 최왕여래 19. 탑상지전의 아이웡서원아 19. 대원아시의 미래급토로 19. 흥려재고 중생을 광설방편하야 19. 사령예탈이라 하니라 19. 불고문수사리 하사대 시기왕 19. 후독자는 당검제수보사리 19. 시올바라문여 차는 주옥지장 보사리시니라 19. 이시에 백천만하 불가사이 불가사이 불가량 19. 불가설무량 나성지에 생기게 19. 소유지옥처에 분신시장 보사리에 불해 19. 하야립제돌이 천공하시니 19. 여래신력구로 가입한 년에 19. 여대덕 해탈하야 정엄도 출자였가요 19. 천만흥하여 따수라 19. 공지항마하고 내공양굴 하시니 19. 피지동네 등변어 안개에니안 19. 지장보살 교화하야 영불태전의 19. 욕따라 삼략삼보리라 19. 신재중동네 구원급내로 국양생사하야 19. 육도수고하야 잔무수시같하에 19. 지장보살의 광대자비심서원 고하로에 19. 각지과중하고 이제 토리하야 19. 심해영여가야 천만여대하고 목굴 잠사하니라 19. 이 시에 세존이 서금색배하삼아 19. 천만억 불가살불가살불가량 불가설 19. 무량아 성지에 세계대와 시엔 19. 지장보살마삼전하시로 19. 이작시어나사 대호호호타각세에 19. 교화하여 시에 강강중생하야 19. 영신조보하야 사사기전이나 19. 십여일이는 상계학습이라오 19. 역군신 천백구아 가사광설방편하나니 19. 옥여 희거는 문덕신수하고 19. 홍여성관은 금개성체하며 19. 홍여암 두누안과 반기하고 19. 홍여읍중은 불생경하하니 19. 여시등비중생이 각각 차별일세 19. 위신도탈라대 홍연남자신하며 19. 호천여인신하며 win sencill영신하며 ho 현 귀신신하며 19. 호천살림천은가 시천정하여 19. 호현살림천은 다하지 천정하여 20. 혜의 극우엣나사실계로탈라멸 20. 호현제숙신하며 현 국방신하며 현전윤랑신하며 현 그사신하며 혹현 국방신하며 혹현 제보신하며 혹현 전속신하며 혹현 비굽 비군이 아우바세아우바니 신관에기 성문나한 벽지 불고살등신하야 이 화도하야하고 피담불신으로 덕정기신이니라 여간 노릇 은고도탈려시던 한화강강한 최고중생민하기요한 비조복자 수고보원하야 약탈가채하사 수대구시에 여당엄념어제토리천궁하야 음금 붙여가고 여항 사바세계로 하지 비룩철세 희례중생의 실사해탈하야 연기제고 개하고 후불수기하라 이시애아계세계활신지장보살이 공복일형하야 제구에 변하며 이백불은 아대아종 구원검내로 봉골철에나사사의 불가사의 신여가사 후대지에하니야 소의 운신이니 변만 백천만억 나사 세개하고 매일 세개해 백천만억 신하며 매일 세개해 도백천만억이 나야 영기엄삼보하며 영리생사하야 지혈받나기나이 단여 불법정에 소의 선사는 일모일저가일사 일진가호 호발회라도 아침도 달라야 사획들이 하오리니 유원세조나 부리후어 급중생으로 위력하소서 여시삼백불은 아대아 유원세조나 부리후어세 하급중생으로 위력하소서 이시에 아브레찬 시장 보살은 하사대아 선제 선제라 호조여의 한예라 능영여 능승치구 험건내로 파롱서원하야 칸도장필라고 육중보리하니 이라이 이시에 불모마야 부인의 공경합장하곰은 지장보살은 나사 대성자여 연부중생하의 조합차별과 호수보험하니 사운나무 지장리 탑은 나사 대 천만세계와 내가 국토에 홍류와 지옥하며 홍무와 지옥하며 홍류여인하며 홍무여인하며 홍류 불부하며 홍무와 불부하며 내 지승문벽집을 도여 홍무와 구월여시하니 비단지여기 제보 일등하니당 마야부이니 중백보사라사 대 자원문무는 연부제보로 소가 막채하라니다 지장리 탑은 나사 대 성모는 유언청소하소서 주설지에 니다에 불모백구르 나사 대 원성자나 설하소서 이시야 지장보사리 백성모 나사 대 남녀부제여 제보은 영호여시안 희양요 중생에 부올요 본모하고 허억 기살 사행하며 당타 무관지요 가야 천만억 급을 구출묶이 하며 양녀 중생에 출벌 신녀라 거나 백방산보 하고 불경 존경하며 역당타 여 무관지요 가야 천만억 급을 구출묶이 하며 당녀 중생에 친손 상조 하고 저모 승리하 야호 가랍내 자행 음료 갖고 혹살 혹해 하며 여시등 배는 당타 무관지요 가야 천만억 급을 구출묶이 하며 당녀 중생이 희작 산문 이나 신비 산문 하여 파용 상조 안고 기강 비기 하며 입에 기울 하고 정적 조악 하며 여시등 배는 단단 무관지요 하며 천만억 급을 구출묶이 하며 당녀 중생이 투절 상조하여 재물 국미와 음식의 복을 빼지 힐물이라도 불려 제전 안당 타무 간지요 가여 천만억 급을 구출묶이 한 날이다 치장 보살이 백 구름 나사대 성모 이시요 양녀 중생이 자학녀 시제 한며 당타오 무관지요 갈려 구장 정고라도 일년부터 갈디리나 마야 부인이 충백 지장 보살은 나사대 아웃남 형님 무관 지옥이니까 지장 보살이 백 구름 나사대 성모 이시요 지옥이 이해제 대철 이 산지네 한 이 지지 지옥이 루일 십팔소요 차요 백하나 명호 각별하며 차유 천백하나 영자 각별하나 이다 무관 욱자는 기옥 성리 주자 팔만 유띄 이 성리에 유철이며 군은 일만여 승사에 시하야 소요공걸하며 기옥성중의 제호기에 상연하며 명호각별하며 동네 일로 가며 악말무가니리라. 기옥은 주자 팔만천리여의 옥장고는 일천리예로 대실시철이라. 항화철하하며 산하철상하며 절사철구가 도와지추가야 옥장기산을 동서이주하며. 옥중에 유상하니 변만만디라 일리네 수재하대 작전지시니 변화만상하구 천만니네 수재하대여의 간작인시니 만상상하니라. 충업소감으로 백보여시하며 어째전니니 아비수중고할세 형백야차와 거비야끼가 구하여검하고 안나혁광하며 숙부동조로 주장연참하고 유부야차. 십대 철극하구 중재인 신나대오아 중고배와 호아 충북배하여 허공군집하구. 시상상하며 요구 철렁하여 단지이엔 모약하며 부유철사하여. 조치지엔 소외하며 백지절레야 시에 상정하며 발설 격려하고 다해제이엔 하며 양동광구하고 양철전신 나야만사만생한 나니에 할까미시라. 동경억급하여도 구출무기하며 차계계시아. 계생타계하고 타계차계하며 전기타방하며 타방계시아. 계신안전전상기라가 차계성모야 환불이래 하나니. 우간제부는 기사여시리다. 세골자하구 호 drawer이 호사업가마야 고친무가니니. 하등이에 위여여 흰잔은 아닐야 수제야 의지국수해. 저주시간절하니 고친무가니어 흰잔은 이집이니. 흥만하고 다인도 흥만하고 고칭 무가니어의 삼자는 안지기 처분과 응산안경과 대마그차과 역자왔던가 철망철성과 철저철마를 생년악수하고 영철여신하며 기탄철만하고 가름철주하야 용령기급을 순하유타라 또 고쳐 상년하야 갱무간단 한기부칭 무가니어 사자는 풀물남자여행과 관노이적과 노유기천과 홍역호와 기앤녹천읍기하며 재행업감을 실동수지한 이곳 칭무카니어 오자는 약타초감여여 왕초일시로 아지백천거비 이리리리엘라에 만사만생하야 구일령감잠조나에 부득하고 집이 없지니라에서 강덕수행 난나니 힛차연면으로 고칭 무가니니다 지장보사리의 백성무안나사 대안부간시옥을 요설려 시은니와의 약강설 지옥지기 등명과 극제고사하야라 지급지정에 양설벗에 나나에 담아야 부인이에문이 합구수 합장하여 성례입태하니다 희시야 지장보살마 사디백불은 하사대야 세조나 허성불여랭이신요꼬라변 백천만억세계에 구훈시의 신령하야 구발일체엿보중생하니 압기여리 뒤저렵고 면족불렁자여 시전하로라 서이다 아그메아 홍봉불부처하오니에 지하이다 성불리대해 육도중생을 경경해탈하오리니 유언세전한 원불후려하소서 이 시에 불고치장보살나사대 일체중생의 미에 해탈자는 성식무종하야 악서경업하고 선서결과하야 위선미약으로 춥경위생하며 윤전노도하야 전부휴식하며 동경진 끝으로 멱장나노미야 희망의 장시장녀 가라탈이 입장출이라도 후보촌망하나니 이 시대에 등대로 할 호딴 문념이라도 여기에 필시왕은 안되라 구급중서하여 강도재배하니 오보하려니 여설시여시에 대중의 아유일보살마살 한 이명은 정저지왕이라 불고한 나산대 세존의 지장 부사리누 그 아비레라의 각발하원 희완대 금몽세존의 흥근참탄이었나 희가이완 세존의 안약일 설지하소서 이 시기에 세존이 고해진다지왕 구살라사대 제청제청하고 선사념지 하라 오당이여하여 군별내설하니에라 내 왕 과거 무량하성지에 나유타불가설급에 이시육을 아시니에 환눈 일체제 성취열에 황공병정지에 연행저선사 세간에 무상사에 주의정부 천인사합굴 세존이시니라 지불순명은 윤방거하리니 미 출가시에 위속 구강하야 예엘 일구강하라 위우 호대동맹십선하야 요희 중생이시니에 기행궁회야 소요인민이야 다중중하 건널 희왕이야 방설방편할세 희왕은 바른 하대야 조설긍불도 하야 당도 시대하야 영사무여하리야 하고 유랑은 바른 하대야 구울선도 제고하야 무시알락하야 덕지보리하며 정기원성불 일하하니라 불고 정자제왕 보살라사대 희왕이 바른 하대야 희왕이 바른 하대야 성불자는 주어 길체지성 형치여래 시오일 왕이 바른 하대야 영도제고 중생하고 이원성불자는 주옵치장 보사리에 시니라 부하의 과거 무량 나 성진급에 유불출세하시니 명은 청정년나모학렬의 이시니라 기불순명은 사시급이니 산법기종에 주예라하나야 복도 중생할세 차교와 가라 유일여 힘나니 자왈광목이라 성시공약은 나하니 문지하대 조건하든고 광목이 다 끝났대야 희모방지에래야 차부 후발하대 미지암 모생초 하체니라 나하니 문지하사에엔 청강하야 경강 호규모하하니 탈취약취하야 수어 극대고 그건날라하니 영광목은 어디엔모제생에야 착하행거의 시간대야 금제약취하야 수건대고 광목이 타발라모 수습은요 식당의 별지 속하야 송취읍별에 다시 기사하대 혹조 혹자하야 자정식당하니 기기명소하며 천만부배다 네다해 존자는 참인하사 여하에 구하소서 나하니에 민기하여 휘작방편하사 권광목은 낫대여가 지승으로 염청청정영 황모여 대하구 김소하영상하며 천만부받 내라의 광목이 문에하구 산소에 하야심에 화풀상에 공양치하구 불궁경심으로 비헌청래하더니 허헐라이하여 멍경불신하니 금생황요하여 수미산하시며 방태관명하시고 아이고 강목하사디에 여모불고 하사당생여 가하여 사각기하니며 춥떡은 설내라이 기억하네야 비생일자하야비 만삼멜 비내연설라야 개수기여 아파보고 광목하 대생사 바느라 가포자 수라우시여 모다로 구처암명하야 차별력으로 노타대야 지옥이러니 몽봉여하야 당독수생니니 위하천니니 혀우부담형니 네라에 수녀 이십삼에 텐당학도 하니라 여하 휴하 학계하야 흥모 탕년고 콧목이 품설라거 지멍후에 아야 격렬 비제하며 이백비자 대기에 시에 암모 힌대 앞집원제 하니네 작가 행흡하야 타우 악도리가 이짜 답은 하데 이에 살생 헤매 여바라 수고래 하니 액비용 고가야 후발론 하니면 이십고로 미하 배탈리네라 하니라 황목이 무는 하데 지옥 제보기 사원 하니 가해자 탑은 하데 세고지 산으 안풀인 징설 이라 백천세 중의 족백 남정 이 황목이 헤매 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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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목이 헤매 하니라 이베 공개 대왕 나 지모 영탕 지오 아가사 힐시 삼세 하니라 안경 무중제 금요악도 하소서 시방기 두른 자에 민나 한사 정하 인모하여 소갈방기 수원 나 소설 하하 그가 모영리 삼도아 급사 하천 관 희지 희인 지신하야 영겁을 숫자면 문화 장금 밀후로 대천 정년 황목 유래 상전하야 각구백 천만 의 급중계 공유세계의 소유지옥가 그 사막도 제고의 중생의 성구발하여 영리지옥학체 축생하기던 고로의 시체 보듬기에 인성을 겪는 것 합방선 정가하니 다할 선의 구문청정연 나무 왕렬에 지설리라이고 지월광호가 여대 잔민으로 선덕니모 하야발 혜주시대원일세호관하니 엽모씨의 삼세태라며 하차보에 하고 생리번집하야 수년 백세하고 가시구에는 땅생무국토하야 숨형은 불가게 그 앞이라 후순불가하야 강도 인천하대 수여항하사 하신이라 불가정자 제왕하사대 이 시에 나한으로 복도광목자는 주읍무진해 보살이시오 광목목자는 저 해탈보살이시오 광목여자는 저 시장보살이시니라 과거 구원급중에 여시자 빛나야 발항마운 하야 광도 중생하니라 빛나야 미래세중에 당뇨남자 현인을 그댕 선자와 경목자와 내게 불신인가자와 사은망의자와 약설라 구자와 행방대성자와 여시자 중생은 별 탁채 하니니야 구성지시에 가야 그냥 일탄지간이라도 기히 기장보살 하니라 시제 중생에 욕도에 탈 사막도 보 하니니야 안은 기신기경하야 겸천에 천탄에 남구향의 복가 종종지보와 혹부음식으로 의시봉사자는 미래 백천만거 급중해 상계제천나야 수승요락하리라야 천복지에나야 하생인간이라도 유백천거월 상미제왕하여 영어숙면님과 법말리라 정자제왕하여 시치장보사리에 요여차 불가사에 대위 신녀가야 황리 중생하나니에 그던계 부살은 단기시경하야 광선유포하라 정자제왕의 백불은 하사대 세조나 군부려 소서에 야뜬 천만억 부살마사리 빌렁성불 위신하사 광선유포하라 정자제왕의 고사리 백세조나하시고 합창공경하시며 장례 이태한 히라이시에 사방천왕의 구종작기하여 합창공경하구 백불은 합창공경하구 백불은 하사대 세조나에 지장보사리여 구원급내에 반려시 떼오나 떼오나 지금의 율또 미절하여 행발왕대선이시니 까 휴원세조나 희야등설나소서 홀고사천왕 아사대야 선제 선제라 요금에 휘어급미래야 현재 천인중등 황기기구로 저할 지장보사리여 사빠세여 덤부제 내 생사 도중에 자예구발하여 도탈일제고 중생아에 병편이사하리라 사천왕이여 하대 유언세조나 은여 영문하나에 다해 불고사천왕 하사대 지장보사리여 구원급내록 지우검에 도탈중생하대 힘이 피러나야 자민차세여 고해중생하며 다감기대 무량급중해 희만부단일세 이 시기고로 후발정안하니 여시보살은 사빠세계연부 지종에 백천만억 황편으로 교화한느니라 사천왕 지장보사리여 양노 삼생자에 하며 설소 흥담명보하고 야구절도자 하며 설빙군군고초보하고 야구사음자 하며 설자 헛군왕보하고 야구야구자 하며 설근속투제행보하고 야구해방자 하며 설무설창구보하고 야구신예자 하며 설초룡용자보하고 야구간님자 하며 설소 흥담명보하고 야구 음식무도자 하며 설계 가림병보하고 야구 전여차정자 하며 설경광상병보하고 야구 배역구어모자 하며 야설전지지오사하고 야구 야구 소산잎목자 하며 설광미채사보하고 야구 창구보모 약독자 하며 설반생편단련수고하고 야구 망통생충자 하며 설곽육군니보하고 야구 해방삼보자 하며 설멩롱노맛보하고 야구 경독만교자 하며 설령 추악도 보하고 야구 발령상중자 하며 설곤윤회지옥보하고 야구 호야범 부성자 하며 설령제추생보하고 야구 타왕 타왕 참착상생자 하며 설륜윤회제삼보하고 야구 파괴범죄자 하며 설곤수기야보하고 야구 비리회용자 하며 설수구건전보하고 야구 한망공고자 하며 설비사하 천보하며 야구 양설두단자 하며 설무설백설보하고 야구 사견자 하며 설변지수어 생보하니 여시등 현부제 중생어 신구여 악서결과 백천보 왕을 금조약설하나 여시등 연부제 중생어 역감차별을 지장보사리 백천방편으로 희교한지 혐마는 시제중생니 순수여 시등보하고 호타지여 하야 동경겁수 하대 무효출기하나니 시골어 현등안 호엔호구 가야 무경시제중거로 이혹 중생케 하라 사천하니 우리의 재료변 다 나고 합창이태하나 아니라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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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애보 염보살 마사리 백지장보살은 하시대인자여 헌민철룡 탈부와 그 미래 현재 엘세중생 하시여 설사와 세계와 그 압년보제 최고의 중생의 소수부처 지옥명호와 그바부통사의 하시여 삼비대세 말법중생으로 지시가 복해하소서 지장이 탑은 나시대 임자여 하금에 성굴 위신과 급대사 지력하여 약술 지옥명호와 급지 부시사하리에다 임자여 염보제 동방에 유산하되 왈츄리에니 계산이 흑수하여 무예 홀강하고 요대 지옥하되 호랄 그 앙무깐요 호요 지옥하되 명할대 압비요 부유 지옥하되 명할 사각이요 부유 지옥하되 명할 비도요 부유 지옥하되 명할 화전이요 부유 지옥하되 명할 협산요 부유 지옥하되 명할 통창이요 분벌 명할 숫 명할 명할 철 명'll 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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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활 양동이요 부여지요 가대 명활 보조요 부여지요 가대 명활 유하요 부여지요 가대 명활 경설요 부여지요 가대 명활 자수요 부여지요 가대 명활 소가인기요 부여지요 가대 명활이요 부여지요 가대 명활 철환이요 부여지요 가대 명활쟁논이요 부여지요 가대 명활철수요 부여지요 가대 명할다니니다 지장고사리 후원하시되 신자여 철의 진대여 유허여 시도왕지여 간대기 수무한니라 갱류교환지여과 별설지여과 훈여지여과 동세지여과 화상지여과 학구지여과 환마지여과 화후지여과 화산지여과 화석지여과 화산지여과 화량지여과 화흔지여과 그한지여과 박기지여과 험열지여과 소수지여과 소각지여과 조짜지여과 아욱지여과 철학지여과의 화산지여과 여시던 지여과 기거던 기종에 각각 유유재소지여과 학대 후길 후기면 옥삼옥사로 아니지 백천의 기종 명호는 각각 부동입니다 지장고사리의 우고 부염부살은 대인자여 차등은 귀신한 부연지행하여 중생의 흥검으로 이시라 능적숭이 하며 능작숭이 하며 능작숭도 하나의 니시고로 중생은 낙경수하하여 이에 휘무제일지니 사후유보하여 성모수지 하나니에 무차지친이라도 기록합결나여 종년상봉하여도 무궁대순이 다그메 성불위력하시여 약설지옥제 부지사의 한니에 이원인자는 장청시연나소서 부염부살이 타벗나시대 오수그제 사막부보나 망인자설은 여흥후세말법일체 악행중생으로 무찐인자에 설하여 사령기항 불법케 하시네니더 이징보사리 백안나시대 흰자여 지옥제보기사여 시한이 홍류지옥은 식재인설하여 사후경지하며 홍류지옥은 최저진진하여 여차지시가며 홍류지옥은 하탕성비하여 자진신하며 홍류지옥은 즉서동주로사제인포하며 홍류지옥은 미행화제하여 진급인제하여 홍류지옥은 일량한빙이며 홍류지옥은 고한분여며 홍류지옥은 빛을 질려하며 홍류지옥은 나차 화창하며 홍류지옥은 홍류지옥은 추당흥대하며 홍류지옥은 구소수족하며 홍류지옥은 단교철사하며 홍류지옥은 구초철구하며 홍류지옥은 안병과 천력이다 자여 여시등보로에 가까 혹중해 아휴게 청정엄도 지게 하여 무비시동 신출리면 시서시환이 사정물은 중어 행간민이다 약광설 지옥죄보 등사인데 일일옥정에 경주 백천종 오초든 하왕다워 기리요 화금의 성불위신과 애급자 인문하야 악설여 시언니와 약광에 설린대 노안건건 부진이니다 이 시에 세조니에 근신방 태광여왕하사 변조 백천하 하왕하사 울세계 하시며 출디음성하사 복구제 불세계 일체제 보살마 살과급 철룡기신 인빈님 등하시대 청오일금의 청오일금의 칭량찬 단지장 보살마살이의 시방세계의 현대불가사이 신자비 질려하여 구호일체 제고지사하고 철룡기신 등도강자 한편하여 위호신경한며 여왕일체중생으로 이에 일체제고하여 항보조항 절반 낳게하라 수월 시언니 시언날 해종에 휴일보살하니 명활 보강이라 합창공경하시여 이백불안 나시대 금계세조니 찬탄지장보사르하이 휘여 십불가사이 대비실려가시여 구원세조나 이미래 세말법 중생하사 찬탄지장보사르하이 인천님과 등사하여 사제천룡팔보와 그 험밀의 세중생으로 정수부르케하소서 이시에 세조니의 구호일 보강보살와 그 사중동하시대 제청제청하라 요당니여하여 약설지장보사르하이 희여긴 천북득이사하니라 보강이백은 나시대 유연세조나 은요 영문하나이다 불고보강보살나시대 미래 세종의 양유선남자 선녀희네 문시지장보살마 살명자와 복합장자와 찬탄하이 장례자와 연모잔의신이 초월삼십급제 하래라이 보강아이 양유선남자이 선녀인이 혹채화영상 크나아호와 도서교칠과 금원동철로이 석차보살나여 일천밀에 전은신이 예명달생각 삼십삼천나여 영불타이가 또 하니니가 여천복이 진고로 하생 인간이라도 유희구강하여 부활실대지하니라 양유여인이 염여인신하여 진신공양지장 보살화상 극토선교 침동철당상하여 시리엘불쾌하여 상이하여 음식과 회복중채와 당분정부 등물로 공양하며 시에 선녀인이 전차일보 여신하여 백천만급의 갱볼생 여여인 세계하늘하왕 부여순여신이여 제자비원력으로 여순여신 함여여 탈중생하고는 성사공양시장 보살 지력과의 그 공병연고로 백천만급의 갱볼굴 수녀인 지신 한니라이 부차 복광 보살의 향유여인이 염시 염시초로 함여 타질병자 하여이단 지장보살 상전에 지신 천내시에 무재 질병하리며 시에 추루여이니 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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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남자의 선녀인이 능대 주장고살좋나요. 성래기하인네라 과연 찬탄하고 항마 공략하던네 직원의 리엔타인하여도 여시등배는 현재 세종과 그 미래세의 상급 백천기신이 일하여 하여 불량악사로인 천문의 계현 하왕천수 계획이래요 부차부강보사라 비대세중의 양료학인과 그 더 힘나기 견도 무슨 남자 쓴 여인 의기경 공략탕찬첨내 지장보살 형상하고 호황망생기획하며 방무공덕과 급빈인사라 하여 혹노지속하나 혹백면비카나 혹군인공비하여 혹일힌비카나 혹 다 힘빛나니지 신념이나 생기시자면 의시지난이 형급천불멸멸도 지오하여도 기회제보로 상계하비 지옥하며 수하급중계하리며 구경청급하여 구경청급하여 구수축생하며 구경청급하며 황덕인신하나니 성덕인신하여도 5. 인공하천하거 제거니 풀고하며 다 피한급이 겨기신나여 풀고 시간에 부탁도 하리니 시골의 보강아 기획타인 공략하여도 상해차보단 하왕별생악견해멸이니요 부차보강보사라 양밀에 새해 요한 삼자여인이에 구한상침하여 구생구사오대 여부월가득하며 호황야몽에 학인의 그가 친하며 홍요흠도하며 옥다흠매하며 공기신료하며 이럴 세심만대 전부왕채하여 수중교한 나야 서삼몰락자는 차이기시염도논대에 미정경전하며 호황난사수하며 호화부덕유하며 남녀소가니 불변시사한나니 당장대제풀보살상전하여 이곤선대 독창영한 일병카나 호황채병인의 가인심을 희어나 호황의 복부폐장관사택을 대병인전하여 고성창은 하대 암모갑드님 시병인하며 대병상전하여 사하대 제물등하대 호황공양정상크나 호황조 불보살형상크나 호황조 탑사크나 호황전 유통크나 호황시상조크나 여시삼뱅병인하여 경전 문제하며 가사지시기 분산하여 지게 진사라도 일일일일 삼밀논 넷지 칠일일 당고 삼백사 한 고성독경하며 신한 명정지호에 수강중재로 지우 무관제라도 등령 히탈하며 서수생처에 상지 성명믿니 다우강선 남자에 선여인이 사서 착용카나 호교인서 한명호학사 소아 보살형상크나 넷지교인 소아히리요 소수가 분한 병경대리한빈 시골의 보강아 약경유인이 독성시경 커나니 지일 현미나 찬탄시경 한명호학 공경 시경자에 흔들려 수백천방편 그한 시덩이엔나대 군신 막태하며 능덩미래 현재에 백천만을 불가사이 공덕하리라 부차보강 보사라 양기대세계에 세뿔중생 등의 호황모한 홍매에 현재 귀신과 그 형제여 혹의 혹제하며 혹수 혹탄하며 혹비 혹포하나니에 찬응기 실생 심생 과의 백생 청생 그 부모와 남녀 신대와 부처관 속에 제아에 약체하며 믿어 출리로 대무처 희망 폭력으로 구발 군내일 세당고 숙세 권력하여 살짝 방편하여 권지 약도 한나니에 보강하여 예의 신력으로 껸시 권속을 영대 시불보살 상전하여 지심부로 차동 약경 건널 호악 춘희도 탈여 기수산변 건널 호악기 질변나며 어시 악도 권속에 견성 필시 변수 하며 당독 해탈하여 내지 목매 지정에 현불불 불견하니라 부처 보강하여 미래세에 휴제 하천년 인 혹론 혹비와 내지 시부 자유 지인이 각기 수급 하고요 참매자 지신 천내 직장 보살 형상하여 일하일 칠일 중에 염보살 명 하며 가만간 편하며요 시등 인 인 차보 후 천만 중생 상세 중개 하여 갱볼 겸여 삼박 도 하리라 부처 보강하여 하여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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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보제 천리바라 문장 하여 그사 일체인 등과 그빈 성종 도 하여 구신생 신생 하여 호왕 남 홍여 얻은 칠일 지중해 조여 독성 차 불가사이 경전하고 갱니 염보살 명호 하데 강한만 편하며 시에 신생 자 홍남 홍여 숙녀 황보를 변덕 해탈하여 한락 기앙 하고 숙영 내 중찬낮 면 야 시에 성북생 자면 중찬날라 가고 겸여 수명 하데라 부처 보강하여 미대 세종생 이 후월 일일 팔일 과 십사 십오 와 십팔 일일 십삼 이십팔일 이십팔일 과 이십구 삼십일 인 일제일 덩어 안재 제 결집하여 정기경경 한나니 남녀 부제 중생 그지 동년미 에 무풀 시어 하며 무벌 시제 한나니 하왕 자정으로 살생절도 하며 사흡망어 하는 백천제 상일이 여 양릉 시제 지레 대해불보살가 급제현성장 전하여 전옥시 전일편하며 동서남부 백료손 내의 무죄 재난합료당 차가가 해의 약전양요 그나 현재 미래 백천세 중에 영해 약체할 것이니 나는 십제일에 맺은 일변하며 현재의 양차가로 무죄 행변하고 이시기 풍일할 것이니 시골호에 포강하 당지하란 십장보살의 유여 십등불가설 백천만억 대비실려 귀에 취사하니 견부중생이 어차 대사의 휴대인년한 이시의 제 중생이 무언보살명크나 견보살상크나 이시은 십경삼자 혼자군 호길계일구자는 현재의 순료알락하며 이래 지세 백천만생에 상덕당정하여 생조안개하리라 이시의 아부강 무사리에 몸볼려래 하이 생량참탄지장 모살라시옵고 호계합창하여 푸백불은 나시대 세조나이 학구지시대 사하여 여차 불가사의 실력과의 금지수 원여하오 이히 미래 중생하여 견지히 콧문려래 하옵나니 세조나이 당하 명창경희면 사하로에 운나유포하오리카 원정수 하나이다 불고보강하시대 차경이 법류산명하니 일명은 시장군은 히어 영명 시장보행이며 서려아 겨왕니니 연차보사리에 구헌검네에 발룡대원하여 이 중생하나니의 시고로 여당은 연유포하로에 포강보사리에 문의신수하고 합창공경한 시의 창르 희거태하니 이라오 이시에 직장보사리 백불은 나시대 세조나 야관시에 연보제 중생하니 그쪽 독념이 엠허피시제라 야구선이라도 다태조심하며 호구합견하며 염렴중리하나니 시덤베희는 영린이도하며 두부 허정서에 가며 정공정정하여 조각섬심소 한나니야 두부 선지식하며 채여 간부하나 오황전여부 한나니시의 선지식에 유대력고로 부상족부하며 권형내가 가며 약탈평지하며는 수성악도로 무죄경력입니다 세조나 이승아 중생은 용성호가나 여편지 무량한나니 시제중생이 두부 허차섭일세인명정시의 남여군소기 이슬복하여 이자 전노한대 홍련 번개하고 금여유등하며 혹전도 존경하고 공양불상과의 금제성장하며 이지엄볼보살과의 금여지 불명자를 명의로 하여려 일정인거는 그나 홍무체본식하며 시제중생의 소중한 급을 뺏기 감각하여 길타악체라도 연지군소거의 희기임정지인하며 수차승민일세여 시중재실게 소멸한니니 양릉기 신자지에 호실체릴레해 광조충성하며 그항산시제중생으로 영리악체하고 덕생인천하여 수성요락하며 현재군속도 희익무량할 것이니 시고로 아금의 대불세정과 급천여왕팔부희빈진등하여 근허연보제 중생하대 임정지예래 신물살생하고 급조하견하며 백제기신하여 구제망량하라 하느니 하이고여 시소살련관 백제하여 구섬호제력도 희익망민하고 단결제연하여 전중심중하나니 가사네세희나 혹현재생에 특혜성분하며 생인천중이라도 연시임정해 기재관속의 조시약인으로 영영신병정니니 항로대변하여 만생선척해하며 하우항임정정니니 제생에 미중유소성근 하이 각급반덮하여 차수악채하리여 하인군속의 개윈중업이었뇨 비어 유이니 정원시레에 철향산미려 소부단무리에 강과 백건리여 날 혼인하여 갱부선물하며 이싰지골어 이싰지골어 이신부곤종 흰듯합니다 세조나이 학관한 이염부중생이 당릉으제 불교종인 해지승사를 일모일적과 일사일진이라도 의식을 실개자득할 것이다 실제의식에 해종의 유릴 장사한 이명월 대변이라 시상자 구중 무생하며 화또시방할세 전장전신 이라니 합창공정하시여 문치장 보살은 나시대 대사여 시남년부제 중생이 영정지후에 대소근속에 위시공덕하되 내 짓을 제하여 조중성인 하며 시명정신이 덕대히 과거 해탈 우아인가이 직장 보살이 다분하시되 창자여 하금에 위엔비대 현재일체 중생하여 성불 이라 가시여 약설 시작하니 다이 창자여 이대 현재제 중생 등이 인명정시에 등무일불명 그나 일보상 그나 일별 지불명 하며 불문 조제문제 하며 실덕에 탈하리다 양녀 선남자 여인이 재생에 불소 선인 하고 다종 경제하며 명정지후에 권속 대소위에 주복니 육체체 성사하여도 젊은 집중해 이내 회결하고 육군 공적은 생자 자리 한나니 시 지고로 미래 현재 선남 선등이 문건 자수하며 공부 전쟁합니다 우상 성대기 불기도 하며 명명 유신이 진제보 하여 칠칠 일내에 혈치 여정하며 호악지 제사 하여 별련눔 고 신정 지후에 금 섭생한 날이 이척지 간에 천만 수고든 하왕 다의 제약 칫등 이리여 시명 정신이 믿어 수생하고 제칠 질 이리 하며 염련 지간에 황제 굴려 금속에 그 종력 후발 하다가 과실 후에 수업 수보 하나니 약시 제인 이리여 동경 천배 세정 하여도 무해탈 이리여 약시 업무 간재로 다 대적 하며 천급 만급에 영수 중고 하나니 이라 부차 장자여 여시 제약 중생 명정 지후에 금속 권룩 이리 수영 대하이 사족 사족 도하대 미제 식경 과에 금요제 지차에 위감 채 여벌 불기저 하며 내 지제 시기 휘어 불성하고 문덕 선식 하리니 여유이 시커나 건물 정건 하며 시 명정 이리 욕구 등력 하리다 양릉 정건 허정 하여 웅언 물성 하며 시 명정 이리 질군에 획일 하리라 시고로 창자여 연부 중생이 양릉 희기 부모아 지군석 하며 명정 지후에 여유 절제 공양 대지 신근간 하며 여시지 는 송방 시리 하리다 설 시 여시에 도리 천궁에 유 천만억 다유 타염부 기시니 신발목 장구리 시엠 하며 대변 대변 장자는 환이 봉교하고 장래 이태 합니다 시 철이 산내에 요 무량 기왕 하더니 현나라 천자로 구해 도리하여 구해 며 도불 소하니 소예 악도기 왕가 다악기 왕가 태재인 기왕가 백호기 왕가 혈덕 기왕관이 적호기왕관이 산안기왕관이 신기왕관이 전단기왕관이 당하기왕관이 천안기왕관이 단수기왕관이 부석기왕관이 준모기왕관이 주하기왕관이 주기왕관이 주시기왕관이 주제기왕관이 주축기왕관이 주금기왕관이 주소기왕관이 주메기왕관이 주산기왕관이 주면기왕관이 주질기왕관이 주흠기왕가 흐목기왕가 사목기왕가 호목기왕가 기비실왕가 대기리실왕가 기비차왕가 대기리차왕가 하난타왕가 대안안타왕이 여시덩대기왕이 각강여의 백천재 소기왕으로 진거연부제하여 강요소에 환멸강요소조하더니 시제기왕이 옆나라의 천자로의 성불리신가 그 아치장고살마살려검사왕 구해돌이하여 지열면리민이네 이시에 염나천자 혹에 합창하여 백불원하시되 세조나 야등이 검차에 유제기왕으로 성불리신가 그 아치장고살마살려가사 그 아치장고살마살려가사 당등해차에 도리에 대하시오며 여시야등이의 획선리고하이네다 하금의 요한소이사오 환멸세조나 사오니 요한세조나 자비로이 휘하 섬설하소서 불고이없나 천자대자여 소문하나니 후기여설환니로 시시 운나 천자점네 세조나 시옥고 그 아이시에 지장보살하오며 이백불원하시되 세조나 하건하시오니 지장보살이 제육도 중생하사 백천방편으로 이도제고 중생하시되 불사피근하시나니 시에 대하보사리에 요하여시 불가사이신 통기사시연들 현재 중생이 탈획제보하여 하여 다가이 먹고 지간에 우타학도 한나니 세조나 시에 지장보살이 기오여시 불가사이신 역이연늘 전하중생이 희불어이 지선동하여 영체해탈하나니가 유은세조나 위하해설라소서 불고염나 천자원시대 남녀 부재중생이 남녀 부재중생이 기승이 강강하여 난조남보 큰 널시 대보사리에 백천방편에 도덕을 밟여 시중생하여 조령해탈케 하며 시계제인도 내게 탈태학체 이에 보살이 반편여그라 출발금보는 년하며 이겨노이 숙세지사 개하금만은 야시의 연부중생이 경하 성중하며 선출승이 화연호사 보살하고 구경 급수하여 이자 끝할게 하니 비어 휴비니 미실봉가하고 호엘험도 알세기험도정에 다데야 차와 에그 호랑사에 자와 헌사 복갈하여 드니여 심미히니 제험도정하여 수요지간에 육조제도 큰일 유일지시기 다에 대술하여 성금지도 과 내검야차 제약도 끊기르니 옹꽁미에 내 역진놈도 흔들리어 지었나 대 흔들리어 불제라 남자야 휘한 사고로 희해차로 하며요 하이 쓰린대는 게 제덕이여냐 시미로이니 홀문시언하고 공지험도 공지험도 하여 육현 태보하며 구출사로 건널시 선지시기 제휴 접수하고 인출험로 하여 면제 악도 지우 호루하여 윙크 갈락해 하고 이여지어 나 대돌제 비에나 작은 미후에 물리차도 하라 차도 늦자는 졸락 들출하도 부선 성명 하니라 하건든 시미로 인도 역생 감동하여 신멸 지식에 지식이 후원 나 대약견 지침 과 금제 후이니 양남 양녀 흔들 은 차롱이 다 제약 독일 세상 실성명 이라 하여 무병리중으로 자책이 살아 한나니 시골 지장 보살 구아 티잡이 하여 구발 제구 중생 하여 역생 천 인정 하여 영소묘 외라 큰일 시계 중생이 제어 없도 하여 달뜩 순례 하여 흥불 제력 하여 이에요 미러 이니 오비 흠돌아 가여 선지 식 하여 흥점 영출 하여 흥불 부해 하여 풍경 타인 하여 북기망 하여 자연이 힘심이 구루어 해탈 위경 하여 갱불 고예밀 하니라 역제인 천하여 요상 요하여 학복 불가 구중 소라 흥도 하여 학시에 실명하며 여타 최중생을 지장 고사리 왕 전역으로 사령 해탈 하여 생인 청중 개하 하여 도 천하 선후제의 한난이 야극 경정 하며 영처시오 하며 무해 탈 시에니라 희시의 악도 기왕이 합창 공정하여 불안 하시대 세조 세조 나야 등재 기왕이 기수무병 이라 제연부제 하여 호아 이 희인 하며 호아 손해 희인 남여 각각 부등어 안연신 엇보입니라 사한군 속으로 유행세계에 다 서슨니라 과잉 가정 카나 호아 성급 체락 장군 방사에 호황요한 남자 여인이 소 호발 선사 제 지현 일번 일개 하며 소양 소아로 홍양 불상과 급보살상 하며 혹전돈 존경 하며 소양 공양 일구 일캐라 도야 하던지 왕이 경례 신인 대여 과거 현재 미래 제보를 하여 친체속에 강요 들여 과이 금토 지본 지본 하여 강요 희요 하여 훌륭 악사 행사 왕인 급병 냉병 과이 내게 불려의 사근의 창의 삿등 처 개 하 ag 하 하 하 왕 하 하 하 하 현재라 이 흐등과 금염나라의 천자로 는 여시옹오 쓴남자의 선녀인 한나니 오 형령의 본 왕께서 하여 이 호요등하리라 설시라시 해정에 휠릴 기왕 한이 명할 주경이라 백불은 날씨 되세조나 아픈 음련으로 죽이 염보채인 수경아야 생시사시를 낳게 주재한 난 이제야 푸는 하여는 신대에 기왕 많은 살시중생이에 굴레허이허여 지경생사하여 부분득하게 한 마리 하히고하여 시에 염보채인 초생지시에 불문 남녀하고 장녀생시에 단작생사하여 죽인 사태가며 자경포지롱 확장하니 하여 공허자모하여 이득태한 나에 간며 이에 근속해하니 하히고하여 시산나니 어흑인생사하여는 신문살생이연 날 제재센미하여 공구산모하며 그 악황체 근속하여 공허자모하여 금주싱여 간며 가하 형관하여 능령참모로 부득알락해 하나니 하히고하여 시산난 시에 휴무수와 그 암팡양정매가 싱승절 끝날 시하조령 사택도 지영재로 하와이 전모하여 사령알락하여 이득이 캐하니 여시지니 견눌로 꼬로 편하살복하여 단지 터지었넣고 은혜살생하여 채근속할 세이시지꼬로 부망자수하여 자모구손케 하나인다 후염부어치의 신명정민을 굴물선나 고고하노하여 신명정진으로 불러가 고고하노하여 사령알락도 개하거든 하왕좌수선근하여 중앙정고리에 까시 현부쟁선지니 명정시에도 영여백천낙도 기시니 혹변작부모하며 내 지체체 권속하여 인증망인하여 현낙도 개하나니 하왕본좌의 악전이 거세주나 육시연부제의 신남여행 극명정시의 신세계 혼미하여 불변선나카며 잊지않니히의 옘무 견몽커널 시제군소기 당수현대공량하며 순도정정하여 여완부을 보살 명호하며 여시선년으로 능력망자로 이제 압도하고 제마귀신이 실게 태산하니다 세전하일 제중생이 힘명령시에 약득무안 일명무안 하나일 보살 명하며 호와 떼성경전 일구일케 하며 하관의실대는 지혜 홍보관 탈생계에 제하하며 소소와 거부로의 압탁체자 에라도의 신등에 탈합니다 풀고 주면 기왕하시되여 대자고로의 능발르시 대환하여 허생사정에 호지중생 만나니 야한 미래 세종의 휴양남자 여인이 지사생사 시연을 연막히 시원하고 정령이 털하며 영토 갈락히 하라 기왕이 백불 아대 원불 흉류하소사 하필 시원토로의 염련농 호염부의 중생하여 생시사 시에 구덕알락히 하려니 와 닿는 제 중생이 의생사 시에 신소하에 하며 무불 해탈하여 핵대이에 거저한 나이에다 이 시에 불고 치장 보살론 시대 대기왕 주어수명자는 희덕경 백천생종하여 작기에 기왕하여 의생사정에 공허 중생하여 공허 중생하나니 여시대 사자비 훈구로 대기왕신 연정 실비 기하라이 각오가 일백칠시 그 하여 당근 성굴 하비니 호알무상 어 평양은 날라 charging 세계명은 성조라이 기불 숙명은 불가케급 빛나라이 직장 보살라이 시대기왕은 시하여 불가사화 어 Xред 앤 Finn 이창 ог 여하 불가의 한 양이니 이라 이 시에 짓장 보살 마사리 백불은 나시대 세조나 야금의 휘 미래 중생하여 여하니 사하여 그 허생사종의 덕대이 태하니 주원 세조는 성하 설제하소서 불꽃이 장보살라 시대하여 금에 욕흥 잡히하여 구걸 일체제하여 육도 중생하려 하여 연보사이 사하라 하니 금정시시라 유당 속설하라 원조 열반하여 서유로 접힐 시원하며 호용부어 현재 미래 일체제 중생하니라 시장 보살이 백불은 나시대 세조나 가금우량 아성시급에 휩을 출세하시니 호는 무변신 여대시라 양녀 선자 현이 은시불명하고 잠생공장하며 죽득초월사 십거의 생사종재하던 하왕 소왕 형사 나여 공양 찬탄 음료 기인 해보기엔 부양 못변하니라 우허가 그 항아사 에급에 휩을 출세하시니 호는 보성렬에 하시라 양녀 남자 여인이 문시불명하고 일탄지 경기해라 실신기하며 신은 내 무상로에 불퇴전하니다 후어 과거에 유볼 출세하시니 호는 바도 마성렬에 실하 양녀 남자 여인이 은시불명하고 여건 이끈한 여신은 당덕천반은 생어영녀 천중한니니 하왕 지신 식명니니 거어 과거 불가어설 불가설 가성렬에 가성렬에 유볼 출세하시니 호는 사자 후에 여래 시라 양녀선 남자 여인이 문실물명하고 일년기인 심천물명하니 심천물명하니 과거에 유볼 출세하시니 호 구려 성불리시다 양녀 남자 여인이 문심불명하고 인심천네 그나 혹부찬탄 남며 신은 남면 신천불대중 이대 포방하며 덕수상기 한니당 후에 과거에 유볼 출세하시니 호는 비바시 불리시니라 양녀 남자 여인이 문실불명하며 불륭룡 다 또 하고 살생인 천남야 수성 묘락하리다 우어 과거 무량 무수 항하사에 급여 유볼 출세하시니 호는 다 부여되시니 양녀 남자 여인이 문실불명하며 문실불명하며 불경 불탁 또 하고 상제 청상하여 수성 묘락하리다 후에 과거에 휴 불 출세하시니 호는 보상 유리시라 양녀 이 남자 여인이 문실불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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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 불구에 더 하라 한가 니다 후어 과거 무량 성지급에 휴 불 출세하시니 호는 대통상 남자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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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실불명하며 초일 백대 급생사 지제하리다 후허 후허 가거에 휴 불 출세하시니 호는 대통령 왕 그대 시라 영녀 산 남자 여인이 문실불명 자는 시니 이 덕후 항하사 부월 하사 왕이 설보하며 필성 부대 하리다 흥루다 그예 의정 을 을 불가 사낭 불가 지성 불가 정명 왕 지성 체불 가 묘성 불가 만을 불가 활명 구호 여시등 불가 설불 히르시니 세조나 현재 미래 일체중생 과 약찬 양김 과 양남 형녀 다 한념 다 일볼명 하여도 공득이 무량이었던 하왕 단명 이기 까 시종 생등은 생시 산시에 자득 들이 하여 종불 탑 다 하리다 양녀 인명 정리는 가정 근속이 내지 희빈이니나 위시병 인하며 고성으로 혐일 불명 하며 시에 종경시니 희빈이니 시에 시에 오무가 안 대제 하고여 호등 설득 소멸 헌니니 시에 오무가 안 대제 수지 희빈이니 걱정하여 동경 억구하며 호부 득 출리 엄마는 성사 임명 정시의 타인이 이기 칭념 불명함으로 흐시 제중도 역점 손멸 이었던 하왕 중생의 사칭 전염맨이니 가 회복 무량 합고 멸물량 제 합지다 이 시에 지장 보살 마사리 성불리 신나사 정작이 하여 허게 합창하고 백불은 나시되 세조나 허건 음두 중생하고 교량 루시 근덴 육경 여정하여 의실생 수박 하며 요 십생 수박 하며 백생 청생에 수 대복 니자니 시사 혼나니카 유안 세조나 위하 슬지 허수수 이시에 불고 지장 보살 나시되 오가 마이 도리 천공 일체중 에야 설련부제 부시 교량 굼도 경정하니 여당 예청하라 후예 여설하데라 지장 지장 백불 은 사 대하이 시사하니 원유 유물 하나이다 불고 지장 보살 시대 남자부제 남자부제 유제 국강과 세보 대신과 대장 자와 대찰리와 대바람 험덩이 하여 제 합의 공 연하 뇌지 유정 무룡 신문 모 긴 여시 종종 후란 구자하니 시대 구강릉 항리 역보시시 양릉구 대찰비 하여 하신 황소 하구 진수 편포 나홀 사이시 하여 연여 휘우 항릉시 구강릉 소외 국민 여 보십시 항하 공덕 지리 하니 라 하이 고요 은시 구강릉 이어 시체빈 뱀 왕 그 불황군 자에 발리 자비 심밀 세신 고루 풍리 이어 하여 백천 생중 에 산덩 심도 부족 하디니 하왕 의식 수용 이디 오이 구차지장 오이 양릉 세 구강 지바람문 흥 이어 불타사의 흔하 혹 불형상 희연한 지지 보살 성곤 벽지 등상 하여 공자 공자 영판나여 공양 부시 하며 시에 구강 등이 당듯한 급을 이제 선신하여 스승 묘락 한 이로 영느 이차 보쉬 이로 해항 벗게 하며 시에 대하 구강 등이 신금 주황 산미 대금 천낭 하데라 구차지장 양 이래 세 휴지 구강 지 파라문 등이 오아 순불 탄묘 흔하 직경 상이 획게 파라 과연 능발 신보리 하데 지해 구강 등이 호악 저의 영탄 그나 후이 군탄 인하데 내지 백천 인동하여 호시 결련하며 지해 구강 등이 백천 생중해 상이 전 왕신이 와여 시타인 백천 생중해 상이 소 구강 신 하리며 갱 능하 탄묘 전에 발 회양 심하며 여시 구강 과연 그 제인이 진성 불도 하리니 희차 과거는 북양 우편 일세니라 구차 이장아 미래 세중해 우제 구강 과 그 파라문 등이 현재 눈병 과 구강 그 생사 분여 하고 야길 염간히 나고 뒤 조심하여 보실 약하이 험신 확고하며 사령 안락하며 여시 복니 는 책부사 이라 일체 급중해 상이 정글 천조하며 이백 급중해 상이 영역 천조 학고 필경 성골 하여 영골 탁도 하며 내 지백 천생정해 희백 문 고승하리라 부차 지장 양 비례 세중해 유제 고강 그 파라문 등이 능장 여시 지우시 하며 해 부왕 북양 학고 백령 해양 하며 젊은 다소 하고 필경 성골 하리니 하왕 석건 전윤 지보 히리요 시고라 세장이 복원 중생하여 낭여 시아 하라 부차 해 부왕 부량 하고 백령 해양 해양 부왕 부량 하고 백령 해양 하며 젊은 다소 하고 필경 성골 하리니 하왕 석건 전윤 지보 히리요 시고라 세장이 복원 중생하여 낭여 시아 키 하라 부차 지장 미래 세장 세종의 약 선남자 선녀 이미 허 불법성 종전 성골 의 모발 선전 소수봉 니는 불가 휘은 이라 부차 해장 미래 세종의 양요 선남자 선녀 이미 후불 형상 가 보살 형상 가 흑지 불 형상 가 전용 안 형상 하여 도시 공랭 하며 늑공 무량 이어 상지 인천 하여 수성 멸하 하리니 혁명 해양 벗기 하며 시신 독린은 불가 이윤 이라 부차 지장하 이래 세종의 양요 선남자 선녀 이니 우의 태승 경전하여 호악 천문일기 일구하고 발 헌중심 하며 찬탄 공경하며 부시 지옥양 하며 희는 해 귀가 불을 무량 무변 하리니 당당 해양 벗게 하며 기복은 불가 휘은 이라 부차 지장 양 길에 세종에 여섯 남자 선녀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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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의 불타 사와 태승 경전하여 신자는 부시 공량 하며 현대 찬탄 하며 공경 합창 하고 야구에 코자 흔하 오해 기자든 수와의 보아이 형이 한대옥도 발심하며 혹건 다였나여 동공 발심 험유여시던 배난삼시 성경에 상희제 소고강하고의 단을 지는 형이 이려한 왕하여 하니 선법으로 교화제 소고강하디라 부차 짓장하여 이래 세정에 양녀 선남자 선녀인이여 불법중에 소종성건하대 호아 부시공량하며 호아 수에 보탑사에 하며 호아 창리경전 난데 위질 몰일진과 일사일제일시라도 유시선사는 당릉회양 벗개하며 시인 공덕은 백천생종에 제수어 상표라 갈비니에 혈단히 안다 그분 속이여 날 혹자시니에 카메야 시지관은 주어 삼생나기라 힐덩만보니라 시골의 지장하여 보신 년이여 기사유시니로 이시에 견내지시니에 백불은 하시네 세조나 핫종성례로 중앙정례무량 보살마살 한이기시디불가사에 희엔신통지예로 황도중생이여만은 시지정 보살마살은 희제보살보다 서원이 신종 하나인다 세조나 시의 지장보살이여 현부지에 유탠년 하시네여 문수보영하는 미룩도여 여화 백천신명하여 도역도하시데 기헌이 상료필경이니로 요하이시 지장보살은 교하역도 일체중생하시데 소호발서원급수는 여천비그항가사 하니세조나 핫간하오니 이래가 현재 중생이여 소조처희나 흐남방철경지에 희토석정모에 그루에 감기감실하고 시중에 능소하여 한대 내지 금은둥출로 적지에 장형상하고 소양공양하며 전대탕안하며 시행거처여 육덕신종이 가리니 하뜻미의 위심고 희자는 토지풍양이오 희자는 가태경안이오 삼자는 선방인천유사자는 은전예수이오 자는 무차수이오 자는 흘며벅지요 팔자는 두철학모왕이오 우자는 추리시노이오 십자는 타오생이나리라 세조나의 미래 세종과 그 현재 중생이여 양노왕아의 소소처의 방면에 장여시에 공양하며 등여시 간이 다 견내치시니 붓백불한 날시대 세조나의 미래 세종의 양노선남자의 선녀 희니여 소주처의 견차경전과 그 보살상학원 희니 김능전 독경전하며 공양보살하며 상일라의 이에 푼신력을 이 허신하면에 제소와 도주시멘 태중소에 익리면 일체 악사를 실게 소멸케 하리에다 불거지신 아시에 되겠네요 여의 이때의 신력을 제시노이속 그 비니하이 고하여 군부터제 실목요호 하며 내 지초모사 석과 토마주개와 국립호패에 정지히 오는 긴 여력이엇 늘 우탕식량 지정부살리에 지사한나니 고하여 의지공독할 그비신통은 백천배의 성분지신 하리에라 양밀에 세종에 유후 선남자의 선녀인이 공양보살하며 금천독시정하되 단예지에 보안은 경하여 일사수행자라도 의회원 신역으로의 용지하여 물령일 제재해와 그 불려의 사전문의 어떤 하왕영수이디요 이단열도 고인신하고 영유성군군속과 제천군속이 홍오신하디니 학고롤 등 열시성년의 홍고흔여 개요성매기장 형상하며 관전독시 본능경도 자현필경에 줄리고에 하여 중열받나 하리이라 이시지보로 듣게 옹호하네 이시에 오전히 정정군상하사 다항백천만을 대호상관하시니 서휘백호의상과 배백호상관이면 서호상관과 대해성호의상관이면 지하호상관과 디자호상관이면 청오상관과 대천오의상관이면 벽호상관과 한대백호상관이면 홍오상관과 노코상강과 대노코상강이면 금모상강과 대금모상강이면 경운호상강과 대경운호상강이면 천년호강과 대해천년호강이면 부륜호강과 대보륜호강이면 훌륜호강과 대일륜호강이면 훌륜호강과 대월륜호강이면 궁전호강과 대해천년호강이면 훌륜호강이면 대해천년호강이면 훌륜호강이면 대해천년호강이면 훌륜호강으로 정문상에 박여시 등 호상강이 하시고 대해천년호강이면 훌륭한 마사 호재대중과 천년팔부인 빈등하시대 청호흥미래 하도돌이 천공의 칭량찬탄집장부사로 인천조항의 희동사와 부사의사와 조승민사와 중심비사와 주경부할 태양한 역다라이 삼략삼보리에 사하라이 슬시으시야 그중에 휴엘보살마살 할신이 명원관세여 압미라족종에게 하사허게 합장하며 백불안 할시대 세조나 시치장 보살마살이 구어 대찬비하사 연면재고 중생오유의 천만억 세개의 화천만억 시연마살 소효공덕하에 급부사의 위신지력을 하이 임원세존에 여시방무량세골과 희부동음으로 찬탄집장부살 하이오니 문화상과 그의 현재 미래재벌에 슬기공덕하여도 휴불렁진리에 고의항자네 우공세존에 복어 대중하시대하여 칭량치장이엔 등사하시오니 구헌세존에 왕이 현재 미래일체중생하사 칭량치장부사의사하시와 영천용 탈부로 천내 획복해하소서 불고간세여 암보살나시네 여하 사바세계에 여태희년하야 약천양용과 양남향녀와 약신야끼와 낫지 육도제골중생니 문유명자와 찬여형자와 연모행사는 찬탄여자는 시제중생니 생리시로이 무상도하에 길벌태전하여 상생인천하여 구수묘락하여 힘과장속하며 후불수기하니니 요금에 구하 대자비하여 연민중생과의 급천룡탈부하여 욕천무엑스의 선선치장보살부사이의 희앤지사하니 여당예청하라 요금설지하리라 관세엄이여 안나시대 휘연세조나 훈요용문하나이다 불고간세엄보살나시대 이래 현재 제세계중의 요 천인이 수천복진하며 요 제생리에 현하여 호흥여 타도 제자라도 여시천이니 양남냥여 당년상시하여 혹견시장보살명상태하여 호흥문시장보살명하고 일천일에 하며 시제천이니 천중천복하여 숫대결라 이래 현재 호흥여 영불련 사막도 보하리니 하왕견무안 보살나고 희양지향의 보금시과에 보금시 공양하며 소액궁득 뿌리는 무량후변하리 이래 이래 부차관세 부차관세 마양 미래 현재제 세계중예 육도 중생리 인명정시의 등문시장보살명 환대일승 나역기 권자는 시제중생이 영굴려 사막도고 하리니 하왕님 명정시의 부모 권소개장 시명정 이래 삭택진물과 호폐의 회복으로 소아시장 형상 형상 그나 고학살병님 희종지시의 호의 황전입문하여 시도권소개장 삭택옥 폐등하여 위기자신하며 소아의 지장부살 형상하며 시인의 약시 엎보로 하수 중병자라도 성사 공득하여 신조개 유언하고 성형리 중립하며 시인의 약시 엎보명진하여 황조일체제 상목포장으로 합탁제자라도 성사 공득하여 명정치후에 축생인천하여 수아 성료라 하고 일체제장안 실게 소멸하리라 구차관세여 안보사라 야항미래세에 요는 함자여이니 호왕유포시어나 호와 삼세오세와 십세이하에 망실군모카나니 급방실 형제 참회하고 시인의 행진 양배하며 학부모와 급제 건설하며 부지락제 하체하며 생하세계하며 생하천정인가하여 시인의 양롱소한 시장보살 형상카나니 지문명하고 일천밀레카나 일일지칠레기 밭에 조심하고 문경령 형하며 천내공량하며 신권속이 가인 업고로 타학제작의 땅급수라도 성산한 여형제자매 소아치장 형상하며 천내공덕으로 신조 개탈라고 생인천정하여 스승롱하여 스승롱하리며 신의 권속에 허유공여하여 인생인천하여 스승롱전하여 스승롱전은 주억성사 공덕하여 정정성인하여 스승롱하리네 시인의 갱릉삼칠 중의 일심천내 지장보살 형상하며 형기영자하대 만음암변하며 당릉무사린 현무변신하여 후신권속의 생계하리며 혹의 몽종의 보살이 현대신역하여 칠령신하며 허제세계에 견제권소하리며 경릉믹이래 엄보살명천편하여 지우천일하며 신은 당릉보살이 견이 소재토요 이 신이하여 정신위호하며 현실의 시기 풍힐하고 무죄질고하며 내 지행사를 부리끼몽케 그날 하왕읍신이래요 신이 필경에 더 보살이 나정수기하디라이 부차관세여 보살라 야학미래세여 여학선남자와 선녀인이 역발광대자 심하여 구도일체중생자와 역소무상보대자와 여학선남자와 혁신내삼개자는 실제인덕리에 견진장 형상하며 그 명자 지심기에 김치에 크나 혹인 양하의 복과의 못 피 음식으로 궁양 천례 한 변시에 선남 여당의 소원이 속성하여 영무장의 하리라 부착한 새 마향 미래세에 요것은 남장의 선녀인이었고 현재 미래 백천만억 등원과 백천만억 등산 한단기에 천례 공양탕과 지장보살 형상하며 여시 세운 구구를 실게 성취하리며 암포한테 지장보살이고 대자비에 하사 영무아하며 시에니 음현몽정에 육도보살의 마정숙이 하리라 부착한 새여 암보사라야 미래세 선남자의 선녀인이었고 대성경전에 실생진중하여 빨부사의 심하여 복도양성하며 종어명사하며 교시행수하여도 선덕선망하여 동경연을 하되 분흥독성하나니 시에선 남녀 등이요 수급장하며 수급장하며 믿어서 재고로의 대성경전에 부호덕성상하니 여시지니 무한 지장보살명하면 견 지장보살상하여 구입원심으로 공경진병하여 갱리항어 회복음식과 일체왕구로 공양보살나고 이에 정수일잔으로 경희리리리라 하여 보살정 연노예 합장정보하되 해수어 항담하고 이에 미꾸시 지심정종하여 복소적필하고 신노신주시과의 사은망허와 급제살생을 일칠일 호화 삼칠일 하며 시에선 남녀의 선녀인이요 수몽중의 구견치장보살리 현무변심하여 시인처에 수관정수하리니 기인이 공각하며 죽객총명하여 흥시경전하여 일력일건하며 육당연기하여 갱굴망실일구힐게 하디라 부차관세여 엄보사라 양미래세여 유지인 등이 시기에 부족하여 구작해원하며 혹다 질병하며 혹다 형세하여 가특히 불안하고 권속이 분산하며 혹제 행사탈에 오신하고 침묵제간에 타요경포하던 여신 등이 문치장보산카나 견치장여왕하고 지심공경하여 연만만편하며 이제 불의의사 점점소멸하여 죽더 갈라가고 의식에 풍일하며 내게 수몽중에도 기실날락하리 이라 부차관세여 엄보사라 양미래세여 선남자에 선녀인이 혹인 지생하며 혹인 공사하며 혹인 생사하며 혹인 급사하며 이입삼님중 카나의 과도하에 와의 금내대수 카나호의 경험도 활세시니 성당연 시장보살명만편하며 속가토재기신이 휘호하여 행주자와의 영부알락하며 대지궁어 호랑사자와의 일체덕해하여도 불렁성계하리라 불고간세여 엄보살라시대시 시장보살래여 연부지에 우태희년한 내 약설러 제정생에 전문의의 등사인대 백천급중에 성굴린진하리라 이 시구로 간세여 엄보살리의 실력으로 유포시경하여 여왕 사바세계중생으로 백천만급에 현수알락해하라이 시세주니 이슬견나시대에 호관시장이 실력하니 항아살 금설란진 밀어라 전문첩 내일년간 하며이 진천무량사 하리라 양남당녀양용신이 부진흥당타학도라도 지신기에 대해 살신하며 수명경중중제의 최장님리라 소실부모 헌해자하고 미기 혼신제에 하체하며 형제자매 급제친을 생장일에 깃불식하여 혹소 혹화대사신하고 미련첩내고 잠사하여 삼칠일일중년기명하면 보살당년부변체하여 시기군속서생계하고 용탁제심출례하며 양릉불대시초시엠하며 주캥마정수에 승기하리라이 육수무산부리자와 대지출례삼개고 힌대시엠기발대리시엠하여 선당첩내대사상하하며 일체제원속성치하며 형부업장릉차지하리라이 성인발신료원경전하여 역도국미적기안할세 수짐시원 무사해하여 에도에 선덕섬망답해 실은 사인유업장 혹고로 허대 성경불렁개하나니 이양화의 보금시과 제왕부의 공양시장하고 이정소와 한대사전하여 일일일자 구쪽지에 한대 다른 정신신 노신과 주어 육사음금 황허하며 삼십일 내몰 발생하고 지심산념 대사명하며 죽어 몽중경 무변하고 강내 변득이 안기하여 흥시경고적기 무한하며 천만생정형불망하리니 이 시대의 사부사이로 영사사인 액체해하나니라 빈군중생급질병과 갓대흉생기에 권속하여 수몽지중실불안하고 구자계에 모아 징소라도 지심천내치장상하며 일체악사계에 선멸하고 지헌몽룡이엔드간하며 시국녀지신불하리라 혈김산림급도해하여도 독간금수금확인과 약신낙기병강풍과 일체첨단지에 보내라도 공당천내가 공양을 직장보살되 사상하며 시살림되 중동시지압계에 선멸하리라이 한흥지심천모설하라이 직장무병부사예들 몇천만억것을 부자하디니 황선대사여 실력하라 직장병자인장문 그나니 직연상천내자하는 화양희복음신보항하고 홍양백천성료라 갈디니 자항랑랑이의 자훼급 삼합계 한녀필경섬굴촅 생사하리니 시국안음휴당제하여 도고항하사에 지국토하라 이 시에 세조니 그 검색 피에 하사 구마 직장도 삶아 설정하시고 이작시연나 시대 지장 시장아 여지 실력이 불가사이며 여지의 자비 불가사이며 여지의 지혜 불가사이며 여지의 변제 불가사이라 정사시방제보래 찬탄선설 여지 불사이사하여도 천만급 중에 불렁득진하리라 지장지장아 기옥은 미래 제토리 천중하여 백천만 불가설 불가설 힐체제 불고살철룡팔부지중지정예 제 흰천재중생당이 미출삼계하여 재화택중자를 부척의하오니 무정시제 중생으로 탁체중에 이리리리 약해 한미였던 하왕 경락 혼묵간과의 급압이 지옥가되 통장장만 업가하여도 무유출기히어 지장아 신합년부지중생이 지성무종하여 숙박장에다 확고종걸 순심하여도 수요죽퇴하며 약고안견하며 염렴충장하나니 시지구로 오분시형 백천억하여 홧도하대 숙기간성하여 이도달지 않느니 시장아 호금해 호금위에 이천인중으로 부쳐가여 한노니 미래지세에 양녀천이 엥거와 선남녀 선녀인이 엿불법중해좌 소성건 나대일부일기니 이며 일서일지로 도여이 도려그로이 동호신하여 염수무상하여 물령대실케 하라 부차지장아 미래세정에 약천년이니 수험묵하여 낙제약체하리니 임타체중하여 혹지문수하여도에 시제중생의 양녀흠덩일불명 커나 일포살명하며 일구일계 희엔데성경정 커던 시제중생 알려이 신녁으로이 방편구발하여 시의 조서에 변무변신 나야 위해세 지옥하고 견영생천하여 서성료락해하라 이십세전이 이십세전이 이슬기었나 시대에 현재 미래천인 요왕 헐로 금은 금부총여 한노니 희대신통 그는 희대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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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하제제 악체케 하라이 시의 지장보살이 호계합창하고 백불안하시대 세전의 요왕 세전은 불이 위력하소서 미래세정에 향유선남자 선녀인이여 불법정에 일병공경하며 아여 백천방편으로 탈신하여 생사정에 속도 해탈케 하리니 항하문제 선사하여 음료수행하며 자연의 무산로의 영불 대주님 니가 성시여 해종의 유일 보살하니 명은 흑공장이라 백불안하시대 세전하의 아자씨의 도래하여 찬탄지장보살의 희신세력이 불가사 희로니 이래세정에 향유선남자의 선녀인간이 급일체 천령이의 문차경정과 급지장명자하고 호흑천내양상하고의 그 기종국민이 까요은 세전하의 향유의 미래의 현재일체 중정하상해 아기설지 하소서 불고흑공장고살라시대 천대청하라 오당이하하여 분별설지하니라 양미래의 세요 선남자의 선녀인이 시대에 견지장 형상하며 근본척경하고 이지덕성하며 향화음식과의 흐복진부로 포시이공양하고 찬탄첩내하며 더하기 십팔전 희해갈리니 일자는 천령훈념이여 이차은 성가일정이여 삼자는 입성산민이여 사자는 보리불태여 오자는 희풍족이여 육자는 직렬부디며 칠자는 예수하제여 알자는 도적이기여 구자는 인 금험견이여 십자는 귀신조지여 십일자는 효전남신이여 십일자는 휘왕신여여 십삼자는 당정상호여 십사전 다생천상이여 십오자는 호기지왕이여 십육자는 숙지진명통이여 십칠자는 휴구개정이여 십팔자는 근소한낙이여 십우자는 지황소멸이여 십십자는 굿도영재여 희십일자는 거천진통여 이십이자는 영무할락이여 십삼자는 선망미보여 희십사자는 숙복숙생여 이십오자는 제성참탄이여 이십육자는 천명기근이여 이십칠자는 요 참인심이여 이십팔자는 필경성불 희내라 부차후공장 보사라야 현재미래 천룡기신임은 십장보살명호 크나 내 십장보살 형상 크나 고흥무안 고흥무안 시장보살보는 등사해하고 수행찬탄 정례하며 덕칠종이 칼이니 일자는 속초승지요 일자는 낙업소멸이여 삼자는 지불호림이여 사자는 보리에 불태여 이십자는 육장본역이여 이십자는 수명개통이여 칠자는 필경성불리니라 이시에 십방일체제 현대불가설 불가설일체제 불가설일체제불가 급대보살과 천룡팔보문 서가문니불의 징량천탄 지장보살대 위신여왕 불가사의 하옵시구 찬 미중요 한시든 이십시 도디전하 우호무량 향화와 천인조영 허골공양 서가문니불과 급지장보살리 하오며 일체중에 구원첩내 하시옵고 합참 밑에 하나 아니라 하오며 하하 이십시 오일전이 정정음상하사 다항백천만을 대호상관 아시니 서휘백호의 상과 배백호상관이면 서호상관과 대해수호의 상관이면 옥호상관과 대옥호상관이면 자호상관과 대자호의 상관이면 청구성관과 대청구의 상관이면 벽호상관과 대해수호상관 다항백천만을 대호상관으로 대해수호상관으로 대해수호상관은 다항백천만을 대해수호상관은 다항백천만을 대해수호상관으로 대해수호상관은 다항백천만을 대해수호상관은 다항백천만을 대해수호상관은